안녕, 깐 마치입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얘기처럼은 이거예요. 오, 다 읽어서. 다 읽어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기. 그리고 봐봐요. 그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말이죠. 처음에, Go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moved over the darkness and said, God moved over the darkness and said, Light! He called the light, Day. And He called the darkness, Night. Day one. Done. 어, Night는 밤이고 그리고 또 또 또 음 워닝은 아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어요. 오, 하나님이 이번에는 신물들이 만드셨어요. 오, 하나님이 이번에는 신물들이 만드셨어요. 오, 하나님이 아침에는 해를 만드셨고 밤에는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별들이 들도 만드셨어요. 행성도 God made fish to swim in the waters and birds to fly in the sky. Have baby. 죄송합니다. Then God made fish to swim in the waters and birds to fly in the sky. Have babies. He told them. Fill the world with splashing and singing. Fill the world with splashing and singing. Day five. Done. Done. 어, 다섯 날에는 어, 동물들을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바다에 사 있는 단들. 동물이 만드셨어요. Next, God made animals. He made farm animals, wild animals, and animals that crawl on the ground. Just one more thing to make, God said. The most special thing of all. 어? 어? 다섯째 날에는 어, 뭐였지? 다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야생동물, 땅에 사 있는 동물, 바다에 사 있는 동물,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 차례.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in His image, God made man and woman. Have babies, He said. Take charge of the world. Carefully fish, the birds, and the animals. Day six. Done.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쉬었어요. 하나님이 올해 일을 방지셨어요. Then, God looked at everything He had made. It's very good, He said.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made that day special. Day seven. Done. Day seven. Done. God was pleased with His creation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일을 방지했습니다. 정답. 어, 활동을 해봅니다. 해봅시다. 맨 먼저 는 이거였어요. 맨 먼저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그 다음에는 이거인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였어요. 이거 그 다음에도 이거 이거 마지막 뭐가 틀렸다는 거지? 아, 이거 먼저 만들었구나. 이걸 먼저 만들었구나.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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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에에이 맞혔습니다. 아웃! 이제 Let go home 여기 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에는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뱀이 말했어요 이 과일을 모두 먹으면 안 됐다고 했었니? 어, 그랬어 하와가 말했어요 그 뱀이 말했어요 이 성약을 리틀 이만큼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그르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그런거에요 그래서 뱀이 계속해서 졸랐어요 이 성약을 먹어 왜 하나님이 성약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리만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성약을 먹지 말라고 한거야 그래서 하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누군가요? 1번? 정답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이 선악을 먹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의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들어요 아내엘을 들었어요 4번? 9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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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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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을 아름다워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묻었어요. 왜 너는 여기에 숨었냐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말했어요. 우리가 빨리 먹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숨이 쉬었어요. 너네들이 편하게 먹게 되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고 하와를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한테는 맨날 배로 길어다니냐라고 하고 아내가 물리칠 거라고 했어요. 이 뱀을. 그리고 또 아담은 양슬기 찾기 완전 힘들 거라고 하고 어렵고 하와는 하와를 낼 때 고통이 너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와를 낼 때 고통이 너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상이 쪽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상이 쪽정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되었어요. 아... 아... 하... 하... 예, 상답. 그 다음에는 이거 읽을 줄인가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물성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늘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존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하느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탔어요. 그래서 비가 왔어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온 거예요. 40년.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노아랑 그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노아의 가족들도 피해요.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봤어요. 그래서 근데 날려봤어요. 근데 안 오니까 이제 비가 다겠구나라고 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약속이에요. 뚱뚱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큼은 이거 드릴게요. 오늘은 청양이야기를 이루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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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